영호스님 참성곡 호련니 생각하니 도시 몽중이로다 천만고 영웅 호골 북망산의 무덤이요 이 문장 쓸데없다 황천개 글면 하늘 속가오라 나의 몸이 볼 끝에 있으리요 바람 속에 등불이라 삼계 대사 부처님이 정령이 이르시되 마음 깨쳐 성불하여 생사윤에 영단하고 불생불멸 저국포의 상나가정 우위도를 사람마다 달줄로 천만장교 유전이라 사람 대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려우니 따둬서 닦아보세 닦는 길을 말하려면 보다 이만큼만은 대강추려 적어보세 안고 서고 보고 듣고 자극익관대인접화 일체처 일체시에 소소영명 피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몸뚱이는 송장이요 망상 벗네 봉봉하고 천진면목 나의 부처 보고 듣고 안고 서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눈 한번 깜짝할 때 천리말리 다녀오고 헛한 신통요형 분명한 나의 마음 어떻게 생겼는고 의심하고 의심하되 고양이가 지잡듯이 줄인 사람 밥쳤듯이 목마를 때 물찼듯이 육칠십 늙은 과부 애 아들을 잃은 후에 자식 생각 간절하듯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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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말고 깊이 깊이 공부하여 일년만년 돼야 하리 맺힌 망찬 할 지경에 대호하기 가깝도다 고려니 깨달으면 본래 생긴 나의 부처 천진면목 젊요하다 미타불 이하니며 석가열의 이하니가 점도 않고 늑도 않고 크도 않고 작도 않고 본래 생긴 자기 영광 개천개지로 하고 열반질라 가위 없다 시옥천당 봉공하고 생사윤해 본래 없다 선지식을 찾아가서 요연인과 맞춰 다시 의심 없앤 후에 세상 만사 망각하고 수연 방광 지나가 대빈배같이 떠돌면서 요연 중생 체도하면 고불은 덩이 아닌가 일체계행 지켜가면 천상인간 복수하고 대원력을 바라여서 항수부락 생각하고 동체대비 마음먹어 빙병거린 알씨 말고 온색신 생각하되 거품같이 관을 하고 바깥으로 역순경계 공중으로 관찰라여 해태심을 빼지 말고 허영한 나의 마음 허영한 나의 마음 허공과 같은 줄로 진실이 생각하여 팔풍오용 일체경계 부동한 네 마음 대산같이 써나가세 헛은 소리 우수개로 이날저날 다 보내고 늙을 줄을 망각하니 무슨 공부하여 볼까 죽을 때 고통중에 후회한들 못하리 사지백질 노려내고 머리꼴을 조개는 듯 보장 웃고 타는 중에 앞길이 캄캄하니 한심참옥 내놓으시를 줄을 니가 앓고 저지옥과 저축생 나의 신세 참옥하네 백천만곱 차타여 다신신 망연하다 참선 잘 안쳐도 이는 서서 죽고 앉아 죽고 알토 안고 선세하며 오래 살고 곧 죽기를 마음대로 자제하며 당나사수 신통묘용 이무케락 소요하니 아무쪼롱 이 세상에 눈코를 지어뜯고 부지런히 하여 보세 오늘 내일 가는 것이 죽을 날에 당도하니 부축간에 가는 소가 자국자국 사지로세 대전사람 참선할 때 마음군을 이겨 거늘 나는 오이방이라며 대전사람 참선할 때 잠오는 거 성화하여 송곳으로 찔러 거늘 나는 오이방이라며 대전사람 참선할 때 하루 해가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우럭거늘 나는 오이방이라며 우명 없이 독한 술에 은혼불각 지내가니 오오라 슬프도다 타일러도 질러도 아니 듣고 구지도도 조심 않고 심상히 지내가니 본미한 이 마음을 오이하여 인도할 거 쓸데없는 감신 진심 공연이 일으키고 쓸데없는 허답은 별 날마다 부녀하니 우습도다 나의 지혜 누구를 한탄할 거 지각없는 전화비가 불빛을 담아여서 재죽을 줄 모르도다 내 마음을 못 닦으면 여간계행 소분복덕 도무지 허사로 세오라 안심하다 이 글을 거듭 읽고 하루도 열두 때며 밤으로도 조금 자고 부지런히 책상 위에 펼쳐놓고 시시대 때 경책 가서 할 말을 다려면 해묵소이 부진이라 이만 적고 끝내오니 부디부디 피하소 다소 할 말 있사오니 불장승이에 낳으면 그때 말할 대여 원이 자롱도 고구부 일체 아등 여중 생당 생북 낙북 동견무량 숙해공 선북 물동 물동 혁 풍 바로 geared 덩 숨 움직어 hierarch 기본 숙 oped 20 20 20 20 20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